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오늘도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네요. 자, 월화수 출연하고 있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우리가 벌써 꼬박 6개월 넘게 함께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본,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만난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네올 매매는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올 매매 기본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오를 종목을 산다는 게 네올 매매의 기본 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점 대비 반토막난 50% 이상 떨어진 종목,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이런 종목들 캐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네, 월요일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뜨면 홀딩하고 수익 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동안에 날씨가 좀 비도 오기는 했지만 날씨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추운 날이었는데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너무 많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감기를 매우 심하게 알아서 정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월요일이에요.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월요일은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조급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돈의 방향성을 찾기 때문에 눈치보기 장세가 월요일 오전장에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어때요? 그렇죠. 주말 동안에 있을 이슈에 대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그렇죠. 투자 심리가 살포지 좀 위축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해서 오늘 오전까지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후서부터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거고요. 월요일 스타트 너무 좋게 끊었죠. 우리 지난주에 매매했던 뭐예요? 아시아나 그렇죠. IDT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박수치면서 10% 이상 15%까지도 수익을 좀 내셨고요. 위지트 맞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수상해요 수상해요 말씀을 드려서 같이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위지트 또한 수익을 또 냈고요. 전진바이오팜 저도 아까 오기 전에 제 거 딱 보니까 한 12%까지 현재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종목들을 단기적인 종목, 장기적인 종목, 단타 종목 이렇게 세 가지의 포트를 나눠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차트 매니저의 노란톡방.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서부터 지금 아침서부터 막 들어오고 계시죠?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영상으로도 오전 시황들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벌써 대기 매수로 잡은 종목들 지금 현재 수익권이실 겁니다. 맞죠? 오늘 오전에 들어간 종목들 현재 수익권이니까 여러분들 느긋하게 한번 시장 살펴보면서 계속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요 여러분 목이 막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영상을 찍어서 노란톡방에다가 올려드렸죠. 아침마다 최대한 여러분들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고 나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외 증시 사항입니다.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빅테크들의 2% 전후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 연준 인사들의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이 없었고 정책 관련해 되어 있는 내용도 크게 어떤 흐름에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좀 했고요. 경제는 조금 둔화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도 진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CPI 발표와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 셧다운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일 날 CPI 예상대로 완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의 종료가 더욱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전망을 하고 있고 17일에 셧다운 관련되어 있는 의회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매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미증시의 3대 주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금리 인상의 종결,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들의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렇죠. 금리가 이제는 안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기술주들이 좋아한다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 즉 경고를 한 거죠. 무디스는 미국에다가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의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때요? 30일에서 90일 사이에 그렇죠. 등급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경고 준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로 돈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뒤늦게 그 버스를 타려고 올라탔던 분들 어때요? 비중 관리도 안 되고 계획도 없고 이러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재투자 욕심과 어떤 무계획의 어떤 인한 매수세로 인해서 조금 지금 내가 매수하자마자 좀 떨어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극채금리와 우리 확률 변화 등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어떤 흐름들 체크해가면서 이번 주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제가 주말 사이에 만난 제 지인들도요. 저한테 계속 2차 전지 지금 사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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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보거든요.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 자리. 그런데 비중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오늘 노란톡방에서 종목들 대응에 나갈 때 비중까지 딱딱딱딱 맞춰서 들어가죠. 그 비중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배터리 아저씨가 계속 계속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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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해요? 공매도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추천해 주는 종목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스스로 종목들을 선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좀 잡는데 도움이 좀 되시게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원포인트 진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장 끝나고 저녁에는요. 생방송으로 대응법들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맞아요. 여러분. 반도체예요.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하고 소외되었던 이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관심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럼피스킨병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 이거 지금 수상해요. 이거 째려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거 대기매수로 잡았죠. 수익권이죠. 어때요. 하지만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해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10조 원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죠. 램테크놀로지와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어요. 두 종목이 모두 좀 상반되어 있는 종목. 한 종목은 위에 있고 한 종목은 아래에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항상 차트는 길게. 그죠. 이거는 이제 금요일자 차트예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어때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내려주다. 이때에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겠다. 워낙에 과거이니까 신경을 안 쓰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아왔죠. 모아와서 슈팅을 쏘면서 엑싯을 한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여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아 너희들이 매집하는 기간과 추세의 전환이 나오기 전에 눌림을 만들고 눌림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슈팅을 쌌구나.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공부해놓는 거예요. 메모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기간과 이 기간과 똑같은 기간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상승 전에 하락 나왔죠. 보세요 여러분.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하기 전에 고를 판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었죠. 하락권에서 지금 어때요. 매집 기간이 끝났다고 보게 되면 눌림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만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오케이. 야 너희들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어? 그래 빠이빠이 빠이 짜이째 잘 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 이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켜가는가 하더니 그죠.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켜가는 것 하더니 눌러버렸어요. 왜? 야 너희들 말이야 차트 매니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야 니네들 이 라인 지금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고 있지. 어쭈. 야 내가 인마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눌러주는 거예요. 손절 물량 받아내려고. 그런데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수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실적도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퍼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이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만약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한 번에 어떤 흐름을 줄 것이다.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왔어요. 하나, 두 개를 딱 그어왔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생방송 방송 켜가지고요. 그죠.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잖아요. 그거 못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만 여러분들 캡처해 놓으시면 돼요. 이 구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밑에다가 대기해놓고. 오늘 대기 매수로 오전에 진행한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빨간불이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승했었죠.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분봉상에서. 절대 여러분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결되고 나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빨간색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다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램 테크놀로지가 되겠다. 반드시 241, 2평을 한 번은 터치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의 평균가에 맞춰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은 반드시 나와준다. 그러면 단기적인 성향인 분들은 여기에서 5%, 7%, 10% 매도 걸어놓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241선을 뚫고 241선에서 지지가 나올 때.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 램테크 놀러지예요. 두 번째 종목이에요.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얘는요, 여러분. 이때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을 계속 만들어낸 종목이에요. 그런데요. 오케이. 너희들 여기에서는 해먹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 그러면 우리 여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나서 고점과 저점을 그어놓고요. 절반 부분에 해당되는 라인에서 반등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 이 종목은요, 기존에 우리 고수님들하고 계속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신규로도 지니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만 우리가 한 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요, 여러분. 상단에서 터지는 거래량과 하단에서 터지는 거래량. 우리가 거래량 공부를 할 때 이 유통주식서와 함께 공부를 했던 게 상단에서 터지는 거래량과 하단에서 터지는 거래량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좀 상단에서 터졌습니까? 하단에서 터졌습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상단일 것이고. 맞죠?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하단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기는 해 먹었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우상향으로 지금 틀어놓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터뜨렸다. 세력이라면요.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얼마예요? 12,500원, 10,000원, 12,000원에 모아서 한 32,000원 정도에는 해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고점에서 전고를 계속 돌파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고 나오는 거래량은 없느냐 이거예요. 먹은 거 다 어디 갔어요? 먹은 거 다 어디 갔어요? 그만큼 많이 수익을 냈으면 나와야 돼요. 맞죠? 절반 이상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 어때요? 작년에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좋게 발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퍼값을 보게 되면 퍼값은 조금 높아진 흐름들이 있는데 당연히 매출로 인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라 붙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따라 붙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오전 차트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나는 말이야 조금 상승하고 있는 거 힘이 있는 종목들 가는 놈이 더 간다고 나는 그런 애들한테 나는 한 번 매매를 한 번 해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구간에서 분할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에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비중이에요. 비중. 비중 관리가 안 되면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남들 12,000원 해주고 산 거 내가 34,000원 32,000원 주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10% 수익 내겠다고 이 자리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반드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10% 수익 낼래요. 20% 수익 낼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면요. 바보예요. 바보. 왜 이런 종목 고점에 따라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거나 비중 관리를 통해서 수익금으로 계속 모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오픈은 우리 노란톡방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오셔서 지금서부터는 차트 매니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부님께서 막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서부터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원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차트 매니저가 활용하는 주매매, 항매매, 타매매 이 세 가지의 매매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정말 큰 이벤트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데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같이 관심 종목 보고 하는데 다 무료예요. 아시겠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실 분들은 휴대폰 지금 준비하시고요. 오늘서부터 시작한 방이에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핫테마 시간에서는 좀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반도체 핫테마를 살펴봤습니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공략 가능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단에 있긴 하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더 많은 종목은 차트 매니저가 말씀한 대로 QR코드나 문자메시지 타고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더 편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준비해 주시고요. 스마트폰 휴대폰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실행하셔서 지금 TV 화면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부분에 카메라를 사진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나타나거든요. 그 노란색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7788입니다. 마찬가지로 7788 설정해 뒀고 방송 시간에만 안내해 드리니까요. 얼른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QR코드 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가지 중에 편한 루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정혁이라고 차트매니저 성함, 세 글자 틀림없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 드립니다. 메시지로 직접 문자 날아가니까 메시지 홈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7788 이렇게 네 자리 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까지 틀리지 않도록 잘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트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오늘부로 새로운 톡방에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도 많이 유입이 있었는데 기존 방으로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드디어 독립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도준 전문가님께서도 서운해하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사실 머리털 난 것도 아니고 축하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우리 김사부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관리하는 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발짝 저는 좀 물러나 있다가요. 안 되겠다. 우리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해서 주매매, 항매매, 타매매 이 세 가지의 매매 패턴을 통해 가지고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500%, 1000%, 2000%짜리 드릴 자신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데서 종목 받아서 매매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매일매일 재미있게 수익 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매매 패턴을 공부하실 수 있는 길에 대한 안내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계속 메시지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생방송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 집에서 제가 혼자서요. 빨간색 모자 쓰고 이렇게 공부를 막 해요. 어떠한 종목들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목 보시면 11월 10일 어제 상한가 수익 내고 오늘도 수익 내러 갑니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너튜브에다가 차트 매니저라고 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투자 스타일 항상 정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죠. 제가요. 오늘 오전에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노란톡방에다 올려드렸죠. 그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예요? 투자 스타일. 이 투자 스타일을요. 정확하게 정해놓으셔야 돼요. 맞죠? 자, 차트 매니저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으세요? 금양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야 있겠죠. 그런데 몇 프로, 몇 개월을 보시는지를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러면 괜히 위험한 종목 또는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 이러한 종목들에 들어가가지고 5%, 10% 수익 내겠다라고 하시면요. 저점에 있는 거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해서 기초강이 한 20강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 계속 공부하면서 아, 이래서 차트 매니저가 이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했구나.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아침에 영상 올라가고요. 장 끝나고 저녁 시간에는 너튜비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서점에 가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자서전을 딱 한 권 사갖고 읽으면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을요. 나는 2, 3만 원의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가지고 종목을 받지 않으셔도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이어지고 있는 원포인트만 공부를 딱 하시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레벨업 되셨다니까요. 예전에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갭이 나오면. 갭으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떠셨어요? 대처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어때요? 매니저님 아래 갭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매니저님 상단에 갭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상승했을 때 5% 떴을 때, 10% 떴을 때, 15% 이상 떴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이 있으시냐고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위지트 어땠습니까? 맞죠? 갭으로 떴잖아요. 공부한 대로 흐름을 하니까 안전하게 수익 챙기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IDT 어땠어요? 멋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러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공부하면서 참여하실 분들만 입장하시면 돼요. 많은 인원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절실하시고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미 있는 거래량.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이제 귀 딱 열고 매번 듣던 얘기지만은 이제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키움증권 기준 영화나 영화나 창이에요. 영화나 영화나 창을 딱 여시면 총 주식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총 거래량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에 이 총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뭘 잡아야 된다고요? 유통 주식수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 주식수에 있는 거를요. 마우스로 한번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가요. 유통수로 바뀌어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수예요.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A라고 하는 종목. 제가 이 유통수를 체크를 해가면서 자, 여러분 A라고 하는 종목 째려보세요. 자, 이 종목이요. 손받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체력 계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게 2,200만 주인데 하단에서 4,400만 주가 터졌어요. 2배 이상이 터졌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통주식수를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통수 꼭 체크하시고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거래량. 자, 제가요 여러분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할 때 제 차트에는 여기에 위에 보면 유통수가 딱 표시가 돼 있는 거를 보시고 어떤 분들이 차트 매니저 나도 이거 좀 설치하게 좀 설치 방법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쉬워요.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하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면 유통주식수를 클릭을 한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차트에도 어때요? 유통수가 표시가 된다. 그러면 굳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직관적인 거래량의 색상을 좀 체크를 하자. 저는요. 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하고 이 거래량에 대한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많이 터졌거나 전일 대비해서 적게 터졌거나 이랬을 때에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저는 캔들하고 같은 색상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요. 전일보다 많이 터졌던 적었던지 간에 예를 들어 은봉이면 은봉의 색깔로 양봉이면 양봉의 색깔로 해놔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 오늘은 좀 사는 사람이 많았구나. 아, 오늘은 좀 파는 사람이 많았어? 야, 많이 팔았으면 너네 얼마에 판 거야? 평단을 딱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에 대한 위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괴리율을 잡고 그 괴리율 내에서 분할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거래량 더블 클릭 마우스로 따닥! 두 번 더블 클릭하시면 라인 설정이라 다른 거 만드실 필요 전혀 없어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놔두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거래량 색상도 캔들과 동일한 색상으로 바뀐다.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갖고 여러분들께 원포인트 강의 같은 거 막 올려드릴 때 어? 왜 차트 색깔이 다르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바꿔 보셔도 도움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오전에 지뢰 설치했죠? 째려보시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맞죠? 제가 째려보세요. 오늘같이 푸르른 날은 푸르른 날은 힌트 다 드렸어요. 맞죠? 우리 아시아나 IDT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보고서요. 우와! 이러시더라고요. 아시아나 IDT 제가 조금 있다가 오후에 들어가면 또는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CS팀장님 그거 한번 캡처해갖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뭐냐 그러면 저는요. 아시아나 IDT 여러분 뭐 아니요. 아시아나 IDT 이걸로요. C를 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앞자리만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얼마나 재미있게 매매하는데요. 이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다 수익 내셨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지 간에 매수를 싹 했어요. 오케이. 이평선 확인했고 추세선 확인했고 거래량 확인했고 매직기간 이거추매 맞죠? 이거추매를 다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딱 해놨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매도 안 해요. 그렇죠? 분명하게 10%, 15%, 20% 상한가까지 갔는데도 매도 안 해요. 저는 다 체크해놓거든요. A종목 15% 수익 매수가 대비해서 그런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요. 분명하게 우리는 다 수익 내고 나왔는데 혼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질문하세요. 이거 A종목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거 저희들 다 수익 냈잖아요. 라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도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익을 안 챙기시냐고요. 못 보셨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자동 감시 주문을 자동 감시 주문을 설정해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처럼 오전에 종목을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공유기사창을 딱 여세요. 그러면 여기에 잔고가 있습니다. 이 잔고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고 스탑 로스 클릭하시면 차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 이렇게 있는데 이익 실현에다가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 평당가가 쭉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기준가 대비 5% 그죠? 7% 10% 단타는요 3% 5% 7% 초단타는 우리 1%에서 수익 실현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5% 7% 10% 딱 해놓은 다음에 어때요? 매도 가능 수량을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50만 원만 매도 설정 딱 해놓는 거예요. 절반만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저도요 여러분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갔더니 매도되어 있던 종목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설정해놓으시고 매매에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차트 매니저 네 나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야 휴대폰으로만 보고 있는데 휴대폰도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어디에요? 그렇죠. 휴대폰에서도 MTS에서도 주문 탭을 누르면 자동 감시 주문이 나와요. 자동 감시 주문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클릭을 한 이후에 여기에다가 5%, 7%, 10%의 자동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면 며칠 동안이요? 90일 동안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장 이 어플을 켜놓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로그인해놓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도달을 하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남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증권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제공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수수료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자동 매도 설정해놓으시고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이 거 추 매 이거 네 가지 꼭 기억해놓으세요.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각각의 강의들을 찍어갖고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요. 기초 강의에요. 무료 무료입니다. 기초 강의 다 확인하시고 아 그래서 저 빠박이 차트 매니저가 이 평선하고 거래량하고 추세를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어머어머어머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되셔야 되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난 주말에는 추워서 못 탔어요. 여러분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요 주말만 되면 이제 막 바이크 타고 막 돌아다녀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반려견하고 이 바이크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그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 아니에요? 그거를 왜 사이버머니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데에서 종목을 받으셔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초 체력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종목을 걸러내실 수가 있다니까요. 걸러낼 수가 있어요. 남들은 야 이거 두 배 간대 무조건 매수하죠?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 그래 잠깐만 나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 PC 딱 켜놓으시고 공부한 대로 이거 춤에 딱 적용시켜 보시고 야 이거 이거 이거는 좀 괜찮긴 하겠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께 하실 분들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오셔서 아침 저녁에 장전하고 장후에만이라도 인사들은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상담은 주말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 아시겠죠? 한 주씩만 하시는 거예요. 해서 공부해놓고 우리 11월달 12월달 구정전까지 1월달까지 3개월 동안만 바짝 공부해가지고요. 내년 미국 대선 우리나라 총선 한번 싹 한번 훑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참여하실 분들 공부하실 분들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방법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전문가들 없이 이정혁 차트 매니저만 함께하는 단톡방이 오늘부터 운영해 들어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시황정보 매매 그리고 여러가지 공유 정보 공유 그리고 스터디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입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 하단 오른쪽에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잘 스캔하시고 떠오르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참여코드는 항상 마찬가지로 7788 설정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단톡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문자메시지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공식 문자 번호로 활짝 열려 있고요. 이 번호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이 아시아나 아이디티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힌트로 종목 힌트를 주시면서 저도 아침에 보고 참 많이 웃었는데 이렇게 재미와 수익 함께 가져갈 분들 여기에 더해서 스터디도 열심히 하실 분들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실 때도 참여코드는 7788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아들딸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다던 네올매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 50분이고 1시간 생방송이 너무 짧아요. 지금 히든 종목도 말씀드려야 되고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못해드린 이야기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의 침수구간에서 매수하는 바로 네올매매 에요. 네올매매를 배우시기 전에 이것추매를 확실하게 배워놓으셔야지 이 종목들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거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바로 당장 매매 못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셔서 이것추매를 먼저 아 이러한 종목들을 가져다가 네올매매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의 침수구간 즉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가고요. 상단의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는 겁니다. 매수해놓고 나서는 5%, 7%, 10%에다가 무조건 자동매도 무조건이에요. 조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관련되어 있던 종목 우리 매매했던 종목 볼게요. 경남제약이었어요. 경남제약이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이유가 이것추매를 갖다가 딱 내니까 2평선 확인되고요. 그렇죠? 추세선 확인됐고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가 보이면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기다리면 상승 나와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절반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스윙 먼저 챙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NFC였습니다. NFC.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종목 우리 놓친 적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윗꼬리 달리는 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너무너무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바로 모비스였어요. 모비스 얘는요. 교과서 종목이었죠. 왜요? 저점을 잡아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저점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었다. 즉, 추세가 뭐예요? 우상향이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눌림이 나왔다? 네. 공부해야죠. 그죠?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죠. 요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나와요. 맞죠?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맞죠? 자,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기술 투자.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째려보세요 라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요거 째려보세요. 요런 자리가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요 종목이요. 남들 오르라고 할 때 우리는 내리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수하고 화살표 5%, 7%, 10% 맞죠? 요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얼마든지 공부하시면 같이 수익을 얼마든지 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실시간 브리핑 계속 해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막 시왕 준비해가지고 방송 올려드리죠. 거기다가 개별 종목 대응 영상 공부하죠. 주말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생방송으로 해갖고 종목 상담도 하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까지 합니다. 저랑 같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소주도 한잔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라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건데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나 아직 입장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처음에는 쭉 보시면 돼요.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시다가요. 그리고 한 주씩 한 주씩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라고 할 때에 대응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후장서부터 저와 함께 한번 매매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오늘 월요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우리 정혁 전문가님은 왜 말씀 안 하시냐 하고 찾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새로 열린 방에서는 정혁 전문가님 혼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되겠습니다. QR코드, 문자, 메시지 둘 다 방송이 끝나면 닫히기 때문에 얼른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네모난 부분 찍으시면 되고요. 스캔하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만 7788로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한 통 보내시되 내용 같은 경우에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만 석자 간략히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드리니까요. 약 2,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들어올 겁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는 참여코드 같습니다. 7788로 설정해놨으니까요. 헷갈리지 말고 잘 입력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머니 키워드림 오늘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정혁 전문가님 히든 종목 알려주시죠. 자, 히든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저와 함께 공부하신 지 제일 오래되신 분이 3년 정도 되셨어요. 한 분은 직업 군인이셨고 또 지금 한 분 밖에서 외부에서 이삿짐 센터 크게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공무원이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텐버거 1000%짜리 2000%짜리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본인들의 리스크 관리하면서 종목을 좀 뽑아서 이런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아들한테 아주 멋진 장난감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요. 오늘 와이프의 생일이에요. 와이프의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멋있는 백을 하나 사주고 싶어요. 목표 딱 잡고요. 매매하는 거예요. 해서 딱 그만큼의 수익을 달성을 하면 예수금 빼가지고 백 하나 딱 사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시고요.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해성 DS가 되겠습니다. 장기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고부가 DDR5죠. 패키지가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여러분 투자 성향들 이 투자자들을 매매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세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을 찾아서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 때에 우리는요. 30에서 한 50% 정도만 깔끔하게 수익 내고 빠지자고요. 우리 100% 수익 못 내요. 세력들이 100% 수익 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100% 수익을 내요. 그렇죠?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예요. 보시면 금요일 차트입니다. 보시면 우상향을 해놓고 상승이 나왔어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눌렀어요. 이 저점 라인들을 다 깨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종목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요. 이렇게 빠질 때 거래량들이 계속 나왔어야 돼. 계속 도망 나갔어야 돼. 그런데 왜 다시금 저점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 너희들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었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었니? 어 그래 그래 그렇다라고 봐줄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봐줄게.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는데 하단에서 들어간 거래량들이 저라면요. 제가 세력이라면 8만 400원에서 터뜨리겠습니다. 내가 모아왔다면. 그렇죠? 그런데 8만 4천원 라인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까지 빠졌어요? 50% 가까이 빠졌었던 종목이에요. 반등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너무나 너무나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눌렀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 해먹고 나갔다. 해성DS가 무언가 실적에도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다 도망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실적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소외되었었던 것 뿐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퍼값도요. 외인들이 침 흘릴만한 종목이고 배당까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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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주친화적인 종목인데 너희들 다소 고평가가 되어 있었니? 그런데 절반가량이 빠졌네? 21선 돌파하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를 딱 보니까 어때요? 21선 내에서 지금 치고받고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 명확하게 잡히죠?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밤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죠? 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요. 이 자리에서 현재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함께 대응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서 영상 보시면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성DS의 매수 포인트예요. 차세대 디렘이라고 불리죠. DDR5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리드프레임이라고 하는 1위 기업이에요. 국내 1위 기업 세계에서는 몇 위? 3위 기업입니다. 고점 대비 50%가량의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픽시 디렉트 디렉트인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제가 금요일 날 뽑아놨거든요. 금요일 날 딱 뽑아놨는데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장 초반에 보니까요. 괜찮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틀리지 않았구나. 오케이 조정 나오는 것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PC 디렉트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체크해 보시고 CPU 관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니네들이 이거를 잘 만들던 코어 I5 I7 이거 잘 만드는 거 나랑 뭔 상관인데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하셔서 5년 10년 들고 가실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만 챙기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싹 봤어요. 아니 이렇게 수상해요. 보세요. 얘네들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박스권으로 싹 가둬놓더니만 상승하기 전에 눌림을 한번 주고요. 빠 빠 빠 빠 이렇게 올리는 종목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없는 종목이에요?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눌러나왔다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현재 잡아놓았죠? 잡아놓았는데 요구간만 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간이요. 보세요. 상승이 나오기 전에 꼬랑지들이 달리고 있었고 이날 12월 2022년 11월 15일에 700만 주가 터졌어요. 요 자리에서. 그러면 모아놓은 걸 가져다가 눌림이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눌러놓고 나서 상승을 보내기 때문에 요거 요거 수상하구나 라고 해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뽑아놨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얘가 요렇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후회해요? 아니에요. 조정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오전에 차트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조금 아까웠습니다. 요거 하루만 좀 늦게 보내지. 우리 방송 보신 분들하고 같이 매매해갖고 수익 좀 챙길 수 있었는데 조금 아깝기는 했는데 요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었죠? 박스권 내에서 쭉쭉 모아오다가 누구든지 이 라인을 손절라인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맞죠? 눌러버린 거예요. 눌러버렸어요. 일부러 눌렀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다시금 윗꼬리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 한 가지 윗꼬리에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 자 우리는 이 종목이요.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계속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모아가고 있는 듯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디렉트 영업이익의 증가와 배당주 관련주죠. 수상한 거래량의 흔적과 유통수 대비해서 매집 기간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 한번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공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매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쪽이니까요. 나는 실적도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수고한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전문가님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